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목 보시고 들어오셨으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인생에서 버티는 원동력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버틸 수 있는 힘 원동력은 사람마다 솔직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인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돈인 분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재미가 핵심인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제가 머리도 나쁘고 급하고 꼼꼼하지도 못하고 좀 많이 못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함을 정말로 깊게 느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잘 표현을 합니다 감사함이 정말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어떻게 감상을 표현했는지 여러분도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최근에 전철에서 이메일로 전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썼어요 스마트폰으로 쪼그리고 앉아갖고 왜 그러냐 갑자기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멘티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원래 한국에서 석사를 하다가 석사를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석사를 포기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랑 대화를 깊게 나눠보니까 한 5년 전 얘기예요 5년 전 얘기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도 더 학구적인 친구고 너무 연구 자체를 사랑하는 친구예요 아 이 친구 너무 잘하겠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석사를 포기하지 않고 잘하고 버티고 MIT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MIT에서 박사를 곧 받아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김에 만나서 포닥 관련해서 상의도 저한테 하고 아무튼 너무 대견해요 또 참고로 이 친구가 MIT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 PD가 하버드로 유학 갈 때 이 친구가 세팅을 좀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딸같이 아끼는 미주가 하버드로 가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우리 S 박사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야 이 사실이 그러면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시작은 무엇인가 따져보니까 내가 박사를 받은 거고 나 같은 게 듣보자비 쩌레비 박사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도교수님이라는 훌륭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다가 연구 펀딩을 소액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드디어 이제 제가 직접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제 자신이 대견한 거예요 너무 근데 제 자신이 대견하지만 또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냐 그냥 저희 지도교수님은 연구뿐만 아니라 되게 큰 그림을 많이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아우 지도교수님 잘 만났네 지도교수님 잘 만났네 이렇게 막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학생 때 큰 그림 보여주는 교수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당장 내가 디테일을 알아야 먹고 살고 당장 졸업하는 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에 큰 그림 말하면 제가 한 대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결국에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잘 견디고 나니까 그게 시너지가 폭발한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우리 지도교수님한테 그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쪼그리고 앉아서 전철에서 구글절절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제목이 평생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 만난 게 내 인생이라서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도 막 구글절절 다 쓰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도 답장이 다섯 줄 와요 나도 신박사 같은 사람이랑 연구한 게 영광이었다고 너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 지도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지도교수님한테 감사함을 표시했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최근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장인어른한테 다 저는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무뚝뚝하고 민망한 관계가 장인어른이랑 사회관계거든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장인어른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항상 감사하다고 해요 그냥 장인어른이 정신적으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큰 리스크가 우리 아버지는 저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미친 새끼라고 하셨거든요 또라이라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냥 묵묵히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장모님한테도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욕을 또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누가 보면 이게 뭐냐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 거야 난 감사하다고 약간 우리 아버지 이 새끼 빈종거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부자였어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은 나는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인생이 폭망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것도 난 감사하다고 나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그건 되게 진짜로 뭐냐 정말 고마운 부분이에요 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자식은 부모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사업을 해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하는 모습을 지켜본 거에 대해서 고맙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갑자기 빈종거림처럼 보이는 말로 넘어가요 아버지가 부도 나서 이렇게 쓴 모습을 보여준 것도 난 감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또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나는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갔을 건데 저희 아버지가 부도 나서 그 신용불량단 기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진짜 심불자 미국도 못 가요 그 당시에는 미국은 그때 비자가 안 나와요 심불자들한테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역경을 많이 보여주고 역경을 거쳐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정말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살갑게 이렇게 나를 키워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것도 또 빈종거림처럼 느껴지죠 근데 나는 진짜 진심으로 말한 거 나를 강하게 키워줘서 고맙다 왜? 내가 돌이켜보니까 아빠가 내 응석을 다 받아주고 우쭈쭈 했으면 내가 강하게 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빠가 저는 근데 여기서 아빠가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주변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전혀 나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엄청 잘하는 게 얘는 내 아들이지만 좀 특이하다고 얘는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지고는 못 산다고 얘는 그래서 그걸로도 고통을 많이 입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그 다음에 그게 삶의 원동력이 크게 될 아이라고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희 아버지는 요즘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 더 고통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아셨기 때문에 저를 절대 제가 그러니까 박사 가정 때 제일 통화를 많이 한 게 저희 아버지거든요 왜냐면은 박사 가정이라는 거 해외에 가서 베팅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돌아오면 인형 경력이 날아가는 거 증발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나이에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때 부모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듣다 듣다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신 날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직도 이것도 유명한 일화예요 아버지 이게 제가 시험도 통과 못 할 것 같고 이 박사가 제 적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딱 저희 아버지가 새끼야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넌 이 새끼 왜 이렇게 말이야 그만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무리 술 위에 취하셔도 아버지한테 박사를 그만두라니 그걸 타일러 갖고 시킬 생각을 해야지 끊겠습니다 이만 술 깨시면 나중에 통하시지 이러고 끊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응석을 그렇게 받아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뭐라 그럴까 그게 제 인생에서 원동력이 된 거예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프레즈라기처럼 만들고 저를 충격에 강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이거 얘기하면 그러면 되게 빈정거리 얘가 나 메기나 그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새끼야 닥쳐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너무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안 키우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역경에서 이렇게 일어서는 걸 못 봤으면 저는 지금의 저는 없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엄마가 말한 것 중에 제가 지나가다 몇 번 말했을 거예요 제가 수방사에 있어서 엄마가 면회를 자주 오실 수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근데 그때도 우리 집에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군대에서 MBA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미국 MBA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몇 억이 든다는 걸 알아갖고 그 당시에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3억 있어?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연히 없죠 우리 집에 우리 집이 4억이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깡따구가 세세요 우리 아빠보다 엄마 깡따구가 더 세세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새끼가 남자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지 너는 새끼가 3억 없으면 안 할 거냐? 그리고 엄마가 면회 중에 가버리셨어요 화가 나갖고 엄마가 되게 강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엄마 항상 마지막 인사는 조심해요 조심해 항상 제가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집에서 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아들 잘한다 최고다를 제가 요구해서 들은 적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먼저 해주신 적은 없는 거예요 아 잘 키웠네 아들을 지금 정리가 다 되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제 인생의 친구이자 선생님 이제 부인 저는 우리 부인이 되게 고마운 게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특히 제가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저랑 사는 건 되기에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많고 제가 일 벌리는 걸 좋아하고 진짜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솔직히 요즘에 죄책감이 들 때가 뭐냐면 딸이랑 놀아줘야 될 시간에 놀아주는데 그 머릿속에 딸이 안 들어오고 자꾸 일이 들어올 때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거를 자꾸 이겨내려고 그러는데 뭐 사업이 아직 안정 궤도에 오른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원다 보니까 머리가 정말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딴 사람이랑 우리 가족이 저랑 대화한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그거는 감사함 정도 아니라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연인이랑 부부 부부 관계에서 성격이 안 맞아서 되게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른 부분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생각보다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고통받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도 저희 와이프랑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고작가님도 당연히 계시고 근데 저는 그게 돌이켜 보니까 저한테 엄청 맨 처음에 독인 줄 알았는데 약이 됐어요 약이 됐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저는 좀 안전불감증인데 저희 와이프는 좀 안전불감증이 완전 반대 개념이거든요 좀 안전에 되게 극도로 예민한 경우에요 근데 그게 저랑 잘 맞아요 저랑 잘 맞아요 저는 저희 와이프 아니었으면 몇 번 죽었을 거에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왜냐면 되게 안전 관점에서 되게 프레질한 행동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랑 제가 더 이렇게 맞춰가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발전을 했어요 그게 되게 큰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맙습니다 와이프한테도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이 감사를 하긴 하는지도 나도 저는 궁금하고 다 그 얘기 알아요 뭐 감사해야 된다 했는데 막상 안해요 당장 짜증 나니까 왜냐면 감사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짜증은 여러분 무식정에서 나오지만 감사는 무식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식정에서 나오지 않고 감사는 되게 노력해야지 나오는 거에요 그 다음에 표현했을 때 감사는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는 감사하다는 표현에 되게 인색하고 되게 서툴죠 서툴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인생에서 진짜 힘든 시기가 많았는데 그걸 잘 극복했나 보니까 진짜 이 감사함이 되게 큰 힘이었어요 감사함이 이 감사하는 순간에는 잡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솔직히 고민이 아닌 고민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굳이 고민을 해야되나 싶을 정도 고민도 그냥 불현듯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 만약에 감사로 대신했을 때 삶의 어떤 의미적 측면이나 어떤 효용성 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치고 나갈 수는 없어요 버텨야 되거든요 그 버티는 힘 그 매달리는 힘은 저는 정말로 그거는 감사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또 몰랐어요 나를 버텨게 해주는 힘이 감사함이라는 걸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돌이켜 보고 나니까 이 감사함이라는 게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나를 지탱 신켜줬던 거예요 명확하게 정말됐다 그러니까 그 감사함이라는 게 1차적으로 날 잡아준 건 아니지만 그 감사함이라는 게 관계를 잡고 그 관계가 날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 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감사함을 할수록 그 감사의 대상 여러분이랑 더 관계가 돈독해질 거고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되게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한 safety net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심지어 무슨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그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진짜 감사를 느끼는 분들은 여러분은 또 도와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되게 감사함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에 여러분 생각보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안 당연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저조차도 그렇고 그냥 되게 안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성장하는 것도 되게 감사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딱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거기다 감사에 대한 표현에서 어떻게든 월급을 올려주고 이익이 많이 나면은 왜 거기다 대고는 또 직장 관계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냥 휴가를 늘려주든 아무튼 간접적이든 지초적이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게 또 올바른 감사의 표현입니다 올바른 감사의 표현입니다 최근에 저를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엄청 부자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현금 천만 원 줘도 안 좋아하실 분이에요 정말 부자예요 제가 정말로 유니크한 리미티드 선물 그렇게 안 비싼 선물을 미국에서 구한 거를 그분을 드렸어요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은데 그분이 그거를 받고 너무 여자분이신데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탑3 선물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정말로 돈으로 따진 걸로 하면 1억 원어치를 도와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제가 1억 원을 드려도 받을 분도 아니고 드리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할까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감사하다는 말은 문자로 전화로 만나서 주장창 했어요 근데 나는 더 진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노력을 해서 선물을 찾아냈고 그걸 들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동독해지고 제가 힘들 때 이분은 또 버틸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시겠죠 여러분 이 감사함은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사실 직접적인 힘이라기보다는 뿌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쭉 나와서 나무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이파리도 달리고 열매도 생기는 건데 정말로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뭐랄까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요소 이게 정말 감사함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심으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감사함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을 일단 표현하기 전에는 스스로 이렇게 내 삶을 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발견을 하면 깊게 느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감사의 대상이 사람으로 존재하면 꼭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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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